어서 오세요. 여기는 가나무역회사 전시신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입니까? 맞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가벼워서 고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신체품 전시실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전화입니까? 맞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기능이 많아서 고객들이 좋아하겠어요.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신체품 전시실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전화입니까? 맞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기능이 많아서 고객들이 좋아하겠네요. 마음상이네요. 맞습니다. Ent자의 선호와 보컬 말이다